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경제와 통합의 적임자로 여겨지는데 친불교적 행보로도 불자들에게 친숙한 인물입니다. 정세균 후보자의 지역구인 종로는 민심의 집결지인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정부청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본산이자 한국불교 1번지로 꼽히는 조계사도 품고 있어 정치적, 종교적으로 큰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정 후보자가 비워둔 자리를 누가 대신할지 관심사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스터 스마일, 젠틀맨. 24년 의정활동기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따라다닌 별칭입니다.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을 대변하는 만큼 종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고향을 떠나 종로로 지역구를 옮긴 이후 관내 사찰의 크고 작은 행사를 빼놓지 않고 불자들과 소통했습니다. 특히 의장 재임 시에도 조계사 생명산림 기도법회를 늘 챙겨 화제를 모았습니다. 선거에 당선되기 전에는 생명산림 법회에 가고 당선되고 나서는 안 가고 그러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도농간 상생의 의미를 담은 축제도 찾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라면 고전일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행사가 중단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작되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배려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세균은 좋은 세균이에요. 세대와 진영 간 갈등과 분열이 극심한 이 시기를 헤쳐나갈 적인자라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최근 불교계 한 행사에서도 통합과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내세워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장 퇴임 시에는 서산대사의 선시로 소감을 대신해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작은 발자취가 후대의 유의미한 이정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불교계에서는 정 총리 후보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놓습니다. 정 후보자가 떠나게 되면서 종로는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낙연 총리로 저울질하고 있고 한국당은 황교안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하지만 독실한 개신교신자로 알려진 이 총리나 합장 논란을 일으킨 황교안 한국당 대표 모두 불교계로서는 맞득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로구에 어떤 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치력이나 어떤 여론의 걸음에 편중하는 그러한 투표들은 잘 안 하는 곳이 종로구라 상당히 냉정한 곳이 종로구입니다. 대통령을 두 번이나 배출한 정치 1번지인 종로를 두고 거물 정치인의 출마가 점쳐지는 가운데 정 총리 후보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불교계로서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주리입니다.